안녕하세요. GX송 채널 송영석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요. 여자아이들의 신곡이죠. 와이프라는 곡의 챌린지 파트의 안무입니다. 뒷부분에 있는 부분인데요. 이 챌린지 파트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자아이들의 와이프 챌린지 파트 이 부분부터예요. 허리에 손을 올리고 왼쪽 어깨부터 앞으로 8번입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그 다음에 또 8 카운트 동안 이번에는 2배속으로 2, 2, 2, 3, 4, 5, 5, 5, 6, 7, 8 오른쪽으로 가슴을 아이솔레이션 돌려줘요. 두 번 돌려주는데 리듬은 쿵쿵따따 이렇게 짧게 길게입니다. 상체를 쓸 때는 회전만 하지 마시고요. 어깨를 이런 식으로 들어주면서 보깅 동작을 하듯이 왼쪽 어깨를 들어주고 오른쪽 어깨를 들어주면서 빼주면서 이렇게 멋있는 포즈가 나오게 그 상태에서 1, 2 들어가면 됩니다.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시작!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2, 2, 3, 4, 5, 6, 7, 8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서 왼쪽 오른쪽으로 1, 2, 3, 4 자 왼쪽으로 갈 때 오른손으로 머리를 넘겨주듯이 반대로 똑같아요. 4번 시작! 1, 2, 3, 4 하고 그 다음에 손 없이 5, 6, 8 기다렸다가 반박자 기다렸다가 7, 8 왼쪽으로 7, 8 자 손은 아래쪽에서 7, 8 해주시고요. 다시 한번 처음 시작! 1, 2, 3, 4, 5, 6 딴딴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요. 왼손이죠? 오른쪽으로 2, 2, 3, 4 세 번째에 꽝 때려주듯이 하고요. 와서 응, 응, 응 나오죠? 이때 왼쪽으로 양손 주먹을 응, 응, 응 세 번 이때 발도 뒤꿈치가 따라가면 돼요. 응, 응, 응 따라오시면 됩니다.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발을 가주세요. 자 그렇게 되면 이거랑 연결하면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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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가 됩니다. 네 하나가 더 있는 거죠. 응, 응, 응 오른발 자 그 다음에 첫 바게 왼발부터 1, 2 왼쪽, 오른쪽 그리고 착 뛰어서 오는데 발을 모으지 마시고 벌리고 서주세요.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여기부터 시작! 7, 8, 8 1, 2, 3, 4 왼발부터 뒷걸음 세 번 오른손 내려주면서 따, 따, 따 그 다음 오른발부터 딴딴딴 앞으로 팔을 휘두르며 나와주세요. 나왔다가 다운, 업하고 자 이렇게 전화기 모양으로 꽝 해주세요. 3, 4 하고 응, 응, 응 맞춰서 네 오른손, 왼손, 오른손 이런 식으로 응, 응, 응하고 리듬을 타주시면 됩니다. 자 쭉 여기까지 4A 카운터 쭉 가볼게요. 시작! 1, 2, 3, 4 5, 6, 7, 8 2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4, 2, 3, 4 5, 6, 7, 8 자 그 다음 파트는요 자 이렇게 뒤를 보면서 왼바를 내밉니다. 오른손이 앞에 자 오른손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. 계속 오른손이 앞에 원 딴딴딴딴딴 손을 이렇게 빼면서 발 비벼주죠. 앞으로 봅니다. 그리고 오른손이 아래로 내려가게 3번만 2, 3 그 다음 기다렸다가 몸통 몸통을 하나, 둘만 해주시고요. 왼발부터 하나, 둘, 셋 대 모으고 빼고 모으고 빼고 자 다시 여기부터 시작 1, 2, 3, 4, 5, 6 7, 8 2, 2 3, 4, 5, 6, 7, 8 해주시고 반대로 해요. 이쪽으로 뒤를 보고 오른발이 나오죠. 왼손이 이제 앞에 이제 왼손 기준이 되는 거예요. 1, 2, 3, 4, 5 왼손 아래로 딴딴딴딴딴 또 왼손이 몸통에서 아래로 딴딴하고 여기서는 이제 포즈 음, 음, 음 이런 식으로 자기 포즈를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. 어떤 동작이 특정하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. 음, 음, 음 에 맞춰서 리듬 타주시면 됩니다.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자 이쪽부터 시작 시작 1, 2, 3, 4, 5, 6 7, 8 2, 2 3, 4, 5, 6, 7, 8 3, 2, 3, 4, 5, 6 7, 8 4, 2, 3, 4, 5, 6, 7, 8 자 다음 파트입니다. 자 이번에는 팔을 이렇게 모아주시고요. 골반을 오른쪽부터 툭, 툭 끊어주면서 움직여요. 그래서 여덟 번인데 마지막 여덟 번째는 탁 올려줄 거예요. 그래서 1, 2, 3, 4, 5, 6, 7, 8 그리고 오른발부터 걸어갑니다. 2, 2, 3, 4 이쪽이나 이쪽이나 관계없습니다. 양쪽 다 있으니까요. 그냥 자세 잡고 음, 음, 음 4번을 리듬을 또 팡팡 타주시면 됩니다. 자 다시 한번 골반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왼발부터 쿵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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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짝 네 그냥 딱딱 내려놓지 말고 쿵짝, 쿵짝 자 이 상태로 손을 쫙 열어주세요. 1, 1, 2, 3, 4 주먹 손으로 갔다가 주먹으로 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5, 6, 7, 8 네, 자 그 다음에 이쪽 차례죠. 여기서 이제 네, 다운 바운스 해주면서 손을 올려요. 몸으로 몸 타고 올라가 하나, 둘, 셋 넷에 버립니다. 하나, 둘, 셋, 넷 버리고 마지막으로 쫙 포즈 마지막으로 5, 6, 7, 8 뭐 이쪽이나 이쪽이나 뭐 이렇게 딱 포즈를 잡아주시면 됩니다. 이게 마지막이에요.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. 여기부터 시작 1, 2, 3, 4 5, 6, 7, 8 2, 2, 3, 4 5, 6, 7, 8 자 그러면 여기 후반부 파트 4A 카운트 쭉 카운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부터 시작 1, 2, 3, 4 5, 6, 7, 8 2, 2, 3, 4 5, 6, 7, 8 3, 2, 3, 4 5, 6, 7, 8 4, 5, 2, 3, 4 5, 6, 7, 8 자 여자아이들의 와이프 챌린지 파트 처음부터 쭉 카운트로 해볼게요. 자 여기부터 시작 1, 2, 3, 4 5, 6, 7, 8 2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2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4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2, 2, 3, 4 5, 6, 7, 8 3, 2, 3, 4 5, 6, 7, 8 4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3, 2, 3, 4, 5, 6, 7, 8 4, 2, 3, 4, 5, 6, 7, 8 4, 5, 6, 7, 8